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기실에서 갈고 다녀, 말도 안됩니다. 제가 우리 미래세 증권의 많은 금융인분들은, 제가 진짜 사석에서는 사사받는 스승으로 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대기실에서 항상 또 여쭤보고, 그 여쭤본 내용 바탕으로 좋은 내용들은 또 이 방송 중에 공유드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디에 제가 감히. 자, 저에게 또 진정한 스승님이 또 앉아계십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 나와계십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우석입니다. 자, 요즘 티를 계속 밀고 계시는데, 저는 언제 주실 생각입니까? 내일 나오십니까? 내일 나옵니다. 아, 여기요? 내일은 안 나오죠. 네, 내일 들려고 했는데. 아, 이런 식으로. 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걱정이 좀 많았죠? 네, 정말 많았어요. 사실 많았는데, 뭐, 특별히 저희가 할 게 없습니다. 저희가 뭘 해야 됩니까? 주식을 팔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죠. 또 막 없는 돈을 끌어다가 주식을 살 수도 없고 해서 여러분들 그냥 넘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주말에 올린 영상이 있는데 가만히 있자는 얘기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떨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빠지면 주식을 사거나,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젖제 매수하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그런 변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멀리 보시고 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세미나가 지난 주말에 끝났는데요. 상당히 성황리에 끝나서. 네, 들었습니다. 들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들었습니까? 그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 중에서 제가 아는 지인이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 또 심을 놓았습니까? 제가 또 여기 중에서 듣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또 안 하셨어요, 세미나? 해 주셔야죠, 또. 정례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인원이 딱 부족해서 제가 좀 몸이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주말에 행사하고 또 뒤치다거나 하다 보니까 직원이 좀 있으면 좋은데 교수님, 우리 알바하실 때 주말에. 아, 전 좋아요. 이거 안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한다고 해서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그런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장 본부장님 모시고 큰 어떤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걸 기획을 하다가 그 공공기관에서 코로나 때문에 약간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언제 진짜 쾌적한 환경에서 여러분들 한번 모시고 진짜 본부장님께 궁금하신 거 시원하게 여쭤보실 수 있는 기회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왜 갑자기 몸이 안 좋았냐면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프라인 세미나 했다. 그런데 그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끼고 하는데 저는 끼고 있고 앉아 있는 분은 앉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이걸 얘기하면 젖더라고요. 젖어서. 그럼요. 더 달라붙는 거죠. 숨을 못 쉬었는데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오프라인 세미나는 조금 힘든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아직 온라인이니까. 오프라인은 뭐 내년 보면 하시는 거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제목을 두 가지 가져왔습니다. 오미크론이 가져온 좋은 이유 굉장히 요소가 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오미크론이라는 국경 폐쇄가 너무 빠랐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 빠랐는지 좀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종변이라는 이름인데 왜 오미크론인지 혹시 아십니까 교수님? 그건 몰랐네요. 그건 뭡니까? 그냥 그 로마 15번째라고만 알고 있고요. 제가 여쭤본 거 진짜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요? 저도 그냥 로마자 순서대로 된 거라고. 물가 있었는데 두 단계를 뛰어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기사에 보니까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름이 어렵고 오미크론 하면 또 그다음에 또 뭔가 궁금한데 어쨌거나 오미크론은 로마 15번째인가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주간의 흐름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우가 2%, S&P 2.2%, 나스닥의 3.5%가 빠져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월간 기준은 여전히 1% 상승으로 만약에 오늘 내까지 빠지면 이것도 없어지면 이번 달에 좀 마늘에서 끝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좀 반등하지 않겠습니까? 한다고 그러면 11월 달은 일단 플러스로 끝날 거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쭉 보시면 좋은데요. 특히 이제 나스닥이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올해 연중으로 보면 20%가 깨질 만한 그런 구간에 와 있는데 잘 지켜주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하고요. 지금 유가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유가가 이런 거죠.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안 나가게 되면 소비가 줄 것이라고 하고 있는 건데 솔직히 유가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유가는 그렇고 혹시 교수님 다른 에너지 같은 가게 아십니까? LPG라는 것들? LPG. 잘 모르죠. 저도 사실. 차 없으십니까? 차는 있는데 사실 주유할 때 그걸 아주 정교하게 보고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아 그 기름 넣으실 때? 굉장히 세밀하실 것 같은데? 그냥 저는 늘 가던 동선이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냥 주유소 중에서 제가 제일 싸다고 인식하고 있는 데다가 그냥 넣어버리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사실 에너지는요. 지금 좀 빠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좀 떨어뜨리고자 좀 빠지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다시 올라오는 환이 있어도 일단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 오미크론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이유를 좀 볼 건데요. 경기 조정 주가 수익비라는 게 스케이프라고 하는 게 있죠. 로봇 실력에서 만든 건데 보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PER은 보통 단기간에 보는 건데 이거 10년 동안의 평균 이익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요. 보신 것처럼 40 이상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20년 만에 처음이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장에 대한 버블이 낀 게 아니라고 우려가 나오는 판에 약간 잘된 조금 빠져갖고요. 조금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버블을 잠재우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첫 번째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40.1인데요. 그 팬데믹, 뭐죠? 그 닷컴버블 때 거의 40대 중반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는 모습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또 소비 위축에 대한 공모의 이슈를 완화한다는 얘기인데요. 보신 것처럼 지금 컨테이너 운행변원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왜 이게 증가하는지 혹시 아시죠? 그럼요. 이거는 잘 알죠. 중요한 것은 이게 수요가 급증하는 바람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오미컨이 나온다고 그러면 소비 위축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이런 이슈가 좀 완화된다고 보고 있을 것 같고요. 이건데요. 보신 것처럼 지금 미국 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추가 접종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10명밖에 안 돼요. 100명당. 이렇게 적을 때는 뭔가 좀 뭐가 나와줘야 되는데 겁을 막을 수 좀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100명당 추가 접종 수가 정부에서 많이 노력을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 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외곤하느라 목이 아파서 아침부터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중으로 오디오 추우겠습니다. 알아서 추임수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미국의 부진한 추가 접종이 이스라엘은 43명이고요. 칠레가 40명 영국이 25명인데 미국이 10분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겁나게 되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회복되면서 약간의 그런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가 좋아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WHO는 오미크론에 대해서 매우 위험하고 확산이 우려받던 경우가 있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제일 처음에 발견한 의사는 우리 경매하다 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죠. 상반된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WHO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처음 발견한 의사는 보시는 것처럼 극도로 경매하다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반된 의견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WHO의 의견을 믿고 있는데 글쎄요. 누구만을 믿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더나가요. 오미크론에 대한 백신 개발이 빠르면 내년 초에 이루어진다. 사실 보통 백신 개발이 6주면 웬만하면 다 만든답니다. 그런데 6주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부터 본다고 그러면 1월 초까지 해서 완료가 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초에 된다고 하니까요. 그때 한번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모더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백신 기업들 같이 얘기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모더나는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신 게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연휴 때부터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일을 한 겁니다. 지금 연구하면서 뭔가 지금 백신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거는 좀 좋게 보는 게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주말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보자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장이 빠지거나 급락하게 되면 저점 매수해보자. 추가 매수해보자. 아니면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내가 그 동안 가지 못한 시간을 가져보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어떤 오미크론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멀리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미크론에 대한 분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질병들은 한 달 정도 걸려야지 보통 어떻게 될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싶어서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징크레버는 공포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사회대 종목을 한번 조성해 만들어보자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한 얘기로 만약에 오미크론이 좀 길어져서 한 달, 두 달, 석 달까지 이어지고 혹시 만약에 4차, 5차까지 커진다고 그러면 조금 더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너무 빠르게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 나오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트코, 월마트 같은 기업들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빅테크 기업들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기업들이 실적에 대한 훼손은 없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한 가지 좀 죄송한 게 뭐냐면 저희가 봄 때부터 리오프닝 관련 주식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여행 관련 주. 그런데 여행 관련 주가 특히 항공주 ETF 있지 않습니까? Z라고 하는 ETF가 있는데 그게 지금 봄부터 지금까지 한 6개월을 떨어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좀 기다리면 여행이 될 것이다, 리오프닝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점점 지연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뭔가 이렇게 뭐가 터지면 물론 시적에 훼손이 없으니까 올라가겠지만 빠르게 좀 주식을 사보자, 딥을 매수해보자 이런 내용이 나와서 저는 약간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지금보다는 좀 멀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패닉에 빠지지 말고 뭔가 주식을 매수하자는 이런 의견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빨리 사지 마시고 조금 더 멀리 보시다가 다시 한번 조언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짐크림의 의견을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시티그룹인데 시티그룹은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는 모든 걸 매수한다. 어떤 거를? 모든 딥을 매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티그룹은 전반적으로 주식을 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면 담았겠다는 그런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담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은 담았을 만한 주식이 보여도 조금 더 멀리 하시면서 상황을 보시는 게 어떨까. 특히 지금 보시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빅테크 같은 경우는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고점 대비 10%까지 밀려있는 주식들이 되게 많거든요. 많은데 그럼 지금 끝났냐? 끝났냐? 그러면 만약에 내일 되면 이 오미크론이 다시 한번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일 거냐.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해산증 주식을 담아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멀리 보시면서 결과를 지켜보시자고 다시 한번 조언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드막사스도 하나 더 의견을 냈는데요. 이분들은 더 웃깁니다. 더 나빠질 게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포트폴리오 그대로 유지하자고 있는데 포트폴리오 유지하자는 얘기는 그동안 갖고 있던 종목들을 팔지 말고 가져가자는 겁니다. 물론 더 사자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들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에 대한 오미크론에 대한 너무 확신이 있는 게 아니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조금 나간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더 나빠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만약에 오늘 이후에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다시 한번 빠질 거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멀리 보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연준이 테이퍼링을 좀 지연한다든지 아니 금리 이상이 조금 내년에 좀 줄 것 준다든지 그런 호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분들의 얘기를 본다 그러면 지금 저점 매수할 기회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 그렇게 느끼십니까? 지금? 네. 오늘은 우리 장본부장님이 지금 목이 안 좋으시니까 원래 제가 진행만 해야 되는 입장인데 간단히 제 소견도 이제 좀 첨부를 해서 숨을 좀 쉬실 수 있게끔 여지를 드리면요. 저는 아까 잠깐 그 장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골드만삭스. 어떤 장표요? 더 나빠질 것 없다. 그리고 그 전에 시티은행도 한번 보여주시면요. 어떤 딥에도 우리는 매수할 것이다. 저도 두 의견에 사실 동감을 합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흐름 중에 하나가 자산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저는 굉장히 유효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비크론이나 어떤 이런 새로운 방역 차원에서의 위기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많은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또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쓰거나 아니면 유동성을 회수하는데 좀 점점 더 뒤로 회수하는 스케줄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소비 잘 안 하고요. 신규 투자 잘 안 해요. 그럼 어디다가 돈을 넣는다? 나는 재산이 더 생겼는데 투자를 해야죠. 부동산과 금융 자산을. 그런 걸 자산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6년 이후부터 자산 인플레이션의 성향이 초고령 사회에 들어간 국가들에서는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이번에 여러 가지 국가들 중에서 특히 초고령 사회가 더 먼저 도달한 국가들의 주가 상승 여력이 훨씬 좋았던 게 바로 자산 인플레이션이에요. 다른데 돈을 안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저희가 보통 주식을 매수해보자면 저점 매수 그러니까 많이 빠져 있는 것 고르기 때문에 주로 제가 주변에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 보통 여행 관련 주 혹은 많이 빠져 있는 것 특히 팬데믹 때 수혜받던 기업들 펠로톤 같은 기업들 준비도 같은 기업들을 매수하시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지금 여행 관련 주가 곧 회복될 거다 얘기하고 있지만 점점 밀려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봄부터 지금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특히 ZETF, 항공주 ETF가 거의 고점되어 30% 이상이 빠지면서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빅테크라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 만약에 빠져 있는 거 보실 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멀리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돈이 들어오면 투자할 방법 외에는 별기가 없습니다. 별기가 없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미국 주식에 대한 습성이 제가 늘 얘기했지만 주식이 올라갈 때 사는 게 원래 정석이거든요. 안 그러면 쉽고만 늘어나는. 그렇죠. 나쁜 요가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 반등할 때 한번 가시는 게 어떨까. 만약에 하락할 때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 굉장히 쉽고 많이 늘어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주식이 하락할 요인과 상승할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코로나19잖아요. 그런데 오비크론과 같은 어떤 새로운 변이가 생기는 게 아니라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경구 치료제니 이런 것들이 되면서 탈피할 것 같다고 하면 그것도 주식이 호재가 되는 요인이고 그리고 오비크론과 같은 새로운 변이가 생겼을 때 또 이번에도 오늘 연준에서 조만간 발표 또 나겠지만 테이퍼링의 시기를 더 늦출지 금리 인상을 더 늦출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이 더 확산돼도 아니 저 핵심이 되네요. 코로나가 더 확산돼도 아니면 코로나가 점점 박멸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축소돼도 양쪽 다 증시는 랠리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느 거든요. 그래서 아까 골드만삭스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고 우리는 더 나빠질 게 없다는 게 야 여기에서 더 어떻게 이런 의미인 거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그러니까 양쪽에 요즘도 그런 스프레드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스프링글 포지션이라고 해서 양쪽 따로 상승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다음 시티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 문제 없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 그다음에 이제 딥을 매수하는 것도 큰 문제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그림은요. 우리가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이 너무 빨랐다는 그런 의견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 이 표가 현재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로 추정이 되는 표거든요. 오스트리아가 2명이고요. 벨기에가 1명, 보추하나가 19명, 캐나다 2명, 체코 1명, 덴마크 2명, 독일 3명, 홍콩 3명, 이스라엘 2명, 이탈리아 1명, 네를란드가 13명, 그다음에 남아공이 1만 2천 명입니다. 영국 3명 해서 총 1만 2,052명인데 보신 것처럼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를 보면 물론 이제 공식적인 거니까 사실 암암리에 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떼고 공식적인 거 보게 되면 이게 좀 많은 걸로 지금 보이십니까? 아니면 적은 걸로 지금 보이십니까? 제가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뭔가 표본을 가지고 하기에는 쫙 적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봉쇄하거나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그 표기를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남아공을 제외하고는 이제 시작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이게 진짜 중증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경매하게 끝나는 건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게 하는 거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나빠질 게 없지만 혹시 그건 있겠죠. 만약에 갑자기 국경을 막아버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소 상인들은 다시 한 번 또 어려움이 차이지 않겠습니까? 그건 진짜 안타깝죠.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본다 그러면 좀 너무 빨리 하는 것도 좀 불합리하다는 게 기사가 나왔으면 나온 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미국은 없습니다. 미국은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있죠. 있는데 사실 이제 공식적인 어떤 발표가 안 난 것뿐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이제 앤슨이 파우치 박사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있는 걸로 보이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 확진자가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들이 검사를 하면 이게 뭔가 딱 잘 안 나온대요. 표가 나긴 나나 봅니다. 그런데 잘 안 나오는데 표가 나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구분하는지 대단한 기술력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PCR은 이걸로는 검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미크론은. 아 우리나라 PCR은요? 네. 우리나라 PCR은 오미크론은 검사가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아주 노심초사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는 이제 국내 문제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PCR 검사가 안 되는 거 그러면 한국도 안 나왔겠네요. 지금까지요? 만약에 진짜 들어오면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혹시 미국의 PCR 검사 회사 혹시 아십니까? 어떤 회사? 에버 레버르토리. 다른 기업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랄릴리는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고 보통 이제 그날 지난주 금요일 날 화이저, 모더나, 노아백스 같은 기업들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다 각자 자기 분야가 있다 보니까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제가 보기에 오늘은 지금 말씀을 뺐습니다만 S&P500 중에서 거의 33개가 올라왔는데 대부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백신 관련이 올라왔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통 이제 이런 제약 발효가 좋았는데 한 기업을 투장을 내린 게 하나 있어요. 좀 이따 보시면 좋은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던 뉴스와 달리 검사 우리나라 PCR도 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이건 한번 꼭 확인해 보십시오. 가짜뉴스가 또 퍼졌는지도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확인한다는 건가요? 제가 이것도 바로 실시간 한번 검색을 해보죠. 말씀하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한번 머크에 대한 기사를 전해드립니다. 머크인데요. 시티구리 머크에 대한 투자금을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 보여있는데 면역결피증 HIV 드러그라고 하는 이슬라트라비라 이슬라트라비르라고 하는 이슬라트라비르네요. 이슬라트라비르라는 어려운 약인데 이 약에 대한 판매에 대한 부진 또 한 가지 먹는 코로나 치료제에 적은 효능을 제시하면서 이게 사실은 이제 효능이 약 50%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화이자가 떨어지는 효능을 보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매우 수사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목표 주가도 105에서 85달러가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크는 별로 어떤 트렌드가 없어요. 주가가 계속 올랐다 빠졌다 반복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참고로 주봉입니다. 주봉의 모습이 워낙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별다른 어떤 연예는 크게 없겠지만 어쨌든 주가가 재미없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치료제에 대한 효능이 적어지는 그런 바람에 약간 시티구리 고을 가지고 의견을 내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주가가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지금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85달러면 약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거의 와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올라가는 힘들다는 게 시티구리 이겨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HIV가 저희가 혹시 아는 후첨성 면역결피증 맞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 관련된 약인데 하여간 이슬라 트라비르라는 약이 굉장히 좀 맷줄의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게 좀 부진한 것과 머크에 대한 투쟁을 내린 주요한 이유였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거 하나 확인해드리면요.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PCR 검사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게 오늘라운 정정 보도라고 합니다. 시간이 됐는데 오래 걸린다?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나라 PCR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어떤 언론사인지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런데 지금 9시간 전 뉴스가 잡아낸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저희 집 근처에 선별검사소가 있어요. 그런데 제 근처에 딱 가봤더니 사람이 제가 본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줄이 몇 번 돌아갖고 완전히 큰 건물을 쌓았더라고요. 오늘 여의도도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 되게 많이 증가하는, 폭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중에서 만약에 오미크론이 나온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지금 뭐 글쎄요. 나오기는 아직까지 이른 것 같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까 잠깐 빼먹은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경기주전 주가 수익비율 K4를 보시는 것처럼 지금 40.1인데 솔직한 얘기로 이거는 우리가 한 번은 제가 보기 한 번은 버블을 꺼기 위해서 약간 내려가는 모습이 좋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해서 지금 만약에 오늘 빠진 걸 감안하면 정확하게 38.7까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계에서는 조금 더 빠져가지고 35 정도까지 내려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버블에 대한 우리가 씻기기 때문에 더 빠지길 원하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자연주점을 받아야지 이렇게 뭔가 악재 때문에 터져가지고 떨어지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잘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이런 KFPR을 잘 안 보고 있는데 보통 KPR도 나중에 시간 나시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PR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21배, 22배가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선물 흐름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원래 유럽장이 한 1%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떨어진 거에 반을 메꾸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의외로 미국은 좀 약합니다. 선물이 SM500의 0.78%, 다우가 0.63%, 나스닥이 0.91%로 글쎄요. 제가 보기에 좀 약해 보이는데 어쨌거나 약속법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일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급락했던 유가가 다시 한 번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지면서 70달러 회복하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오늘 하루 만약에 반등하면 미국은 한 번 빠지고 나서 바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 두 번 정도 빠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등을 못 하더라도 좀 더 기다리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음부터 확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 두 번이고 조금만 더 올라갔다가 반등하니까 그것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세게 반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맵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맵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별로 우려할 게 없어 보입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던 머크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46% 나머지는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1% 이상 애플도 1% 이상 엔비라 1% 이상 올라오는 테슬라까지 똑같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 반등의 어떤 실마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또 지난주 금요일날 많이 올랐던 모더나도 오늘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올라가면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에 한 40%가 올라갑니다. 모더나가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저희가 언제였죠? 모더나 주가가 너무 빠져서 걱정했던 지기가 엊그제 같은데 다시 한번 크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사들을 한 번 간단하게 볼 건데요. 모더나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모더나는 어쨌거나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지금 백신 관련해서 매출이 더 증가할 것 같아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미국의 추가 접종자가 100명 중에 1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여력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다. 매출이 더 커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지금 내년도가 내년 초가 되면 이 오미크로나에 대한 약도, 이 코로나도 뭔가 잠잘만한 백신이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연구 중에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모든 하나 갖고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화해자라든지 다른 제약사까지 그런 내용을 두고 나오면 그때부터 조금 안심하면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제가 항공주에서 말씀드리면 항공주는 솔직한 얘기로 한 3, 4번 정도에 반등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항공주가 나가려고 그러면 유가 올라오고 나가려고 그러면 다시 코로나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주가가 계속 못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직격탄을 받았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익스피디아 같은 예약사이트까지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은 약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진짜 반등인지 좀 봐야겠지만 하여간 지난주에 많이 빠지고 속도 반등하는 거니까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간단한 반등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항공 같은 경우는 저도 미국 출장 갔다 오면서요. 미국 국내선을 좀 타려고 했더니 옛날보다 국내선 노선 아예 운행하는 대수가 아예 없더라고요. 크게 줄어버렸어요. 줄었죠. 그러면 저게 매출이 옛날만큼 올라오려면 1차적으로 노선이라도 옛날만큼 해야 되는데 진짜 아까 부사장님 말씀처럼 저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노선이 없는데 어떻게 매출이 올라갈까요? 노선은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노선이 취소가 되고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간제탑 직원도 없고 또 실제 항공 직원도 없고요. 또 나오면 우리가 보통 검사할 때 그쪽 항공사 직원 녹화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수의 항공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도 사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겠죠. 그렇게 몰리는 거니까. 그다음에 크루즈도 역시 똑같은 모습을 가고 있는데 오늘 3%가 반등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아주 극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카니발, 노아이케르비안 크루즈, 노르웨이제한 크루즈까지 오늘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것도 역시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저희가 올버즈라는 혹시 올버즈 아십니까? 올버즈? 올버즈는 잘 모르겠는데요. 신발인데 신발인데 친환경 그러니까 밑창은 사탕수수로 만들고 전혀 무궁이 화석연료는 안 쓰고 우리가 보통 친환경 신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탕수수만 들으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갑자기 궁금하네? 사탕수수 원료로 써서 만들었다는 거니까요. 특이하다. 한번 사보고 싶네요. 사서 드셔보시죠. 그러니까요. 사보고 싶어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그냥 깔창을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그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2.5%가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애널리스트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은 모건스테니가 지금 목표 주가를 23달러까지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업사이드가 16%니까 지금 조금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올버즈 같은 신발들은 상당히 경기가 아니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신 분들이 신는 신발이 알려져 있는데 신발 가격이 한 13만 원 정도 산답니다. 비싼 신발이니까 그러고 그다음에 보시면 브랜드가 없어요. 이 로고가. 그래요? 신발에 로고 없이 그냥 몇만 원, 밋밋한 면만 원 있거든요. 이거는 어쨌거나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는 신발이다 보니까 그런 게 없다는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살펴봤는데 이렇게 생겼군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 로고가 없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밋밋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별로 싫어하지만 그런 뭔가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는 신발로 알려져 있고요. 발이 굉장히 편하대요. 그런 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벌써 우리나라에도 많이 퍼졌군요. 많이 퍼졌죠. 그다음에 코인베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바람에 올라가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비트코인까지 많이 빠졌죠. 일단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또한 사실은 우리가 비트코인까지 오미콘에 갖다 붙이기는 뭔가 좀 뭐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준비디오는 반대로 준비디오는 오늘 지난주에 많이 올랐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날. 왜냐하면 준비디오가 또 한 가지 집에 갇히면 어쨌거나 이용해야 되니까 그런 기대감이 또 올랐는데 오늘은 또 2%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미콘이 확산되면 올라갔다가 또 약간의 잠잠해지면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는 주식인데 어쨌든 준비디오는 제가 지난번 실적을 보여드렸다시피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는데 좀 뭔가 준비료나 펠로톤이나 이런 기업들을 코로나 수혜지로 묶어버리는 바람에 코로나가 끝나면 뭔가 주가 많이 빠질 듯한 그런 약간의 우려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빠진 걸로 보이니까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신 것처럼 같은 부류의 주식 중에 펠로톤, 넷플릭스 우리가 알고 있는 원격 의류업체 테라닭이 있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큰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리조트, 라스바가, 샌저 같은 카지노 기업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사로 봐야 되냐면 이거는 약간의 일리걸한 갬블, 우리가 보통 게임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약간 그런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중국에서 마카오 쪽은 상당히 좀 과거에 라스바가, 샌저가 과거에 라이선스 받을 때부터 뭔가 우려가 컸기 때문에 지금 마카오에 상당히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니까 역시 이제 우리 카지노 슈트는 멀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다시 얘기하지만 보통 LA 쪽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마카오 쪽 매출이 크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오늘은 약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끝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맵을 확인해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맵 확인하기 전에 봤더니 어떤 분들이 디즈니는 왜 이러냐 하는데 맵 한 번 진짜 볼까요? 디즈니는 올라갑니다. 오늘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 반등할 거예요. 머크 말고는 다 반등 중이죠? 네. 머크 그다음에 UPS UPS도 오늘 투자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이런 것들은 빼놓고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특별히 금요일도 악재가 있어 빠진 게 아니고 오늘 호재가 있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오미콘은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간간히 나오고 있는 투자액이 올라가고 내려간 것에 따라 주가가 바뀌는 것 외에는 특별히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뭐 하나 확인해볼 게 없고 오늘 그냥 반등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시 한 번 선물을 한 번 확인해보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선물은 그대로가 되고 있는데요. S&P 0.79% 다우가 0.65% 나스닥이 0.93%로 절반이 못 미치는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좀 부족한데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상승폭이 좀 줄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아직까지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확 올랐다가 약간 좀 천천히 내려갈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 다음에 이어지는 상승이 나와주면서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니까 좀 시간을 갖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간은 걸리지만 우린 상승으로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걱정은 오히려 주식시장이 아니라 우리 장 부사장님의 건강입니다. 오늘 호흡이 너무 걷히셔서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목이 간질간질 그래서 나아지겠죠. 제가 지난주에 세미너를 세 번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졌는데 하여간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글로벌 라이브는 저를 저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다 장 부사장님의 진짜 중요한 말씀들을 드리려고 온 거니까요. 혼자의 건강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건강이라고 꼭 생각해 주십시오. 이거 하나만 더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리오토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리오토가 실적이 잘 나왔네요. 리오토. 여러분들 중국에 있는 전기차죠. 잘 나가는 바람에 오늘 올라가는데 지금 시간에서 8.3%가 올라가고 있었고요. 오늘 하루 정도는 좀 더 세게 반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조그마한 기업도 실적이 몇 가지 있거든요. 제가 좀 준비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글로벌 라이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장우석 부사장님과 이렇게 글로벌 라이브 마치고요. 저희는 또 내일, 내일, 내일 모레 또 이렇게 연달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손규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서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손규룡 부사장의 세상을 잃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